옛말에 하나를 보면 여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어떤 나라의 사소한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수준이나 시민의식 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줄 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줄을 서는 사람보다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정도로 혼잡합니다. 외국 공항에서 줄을 선 한 명의 중국인이 소리를 치니 그 중국인과 같은 관광팀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모여들며 뒤로 붙어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죠. 그렇다면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떨까요? 이들 나라에서는 줄 서기가 꽤나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남을 위한 융통성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상대가 노인이 됐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됐든 남을 위해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몹시 드물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 외국인은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아시아 여행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고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왜 아시아에 방문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흔히 프랑스하면 끔찍한 인종차별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프랑스인들은 인종을 가려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거든요. 심지어 자국민에게도 무례하죠. 저는 프랑스인인데도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프랑스인들의 무례한 태도를 매번 느끼곤 하거든요. 저는 이런 각박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결국 홀린 듯 아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치여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여행만 한 게 없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기도 했고 옛날에 파리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와 워낙 잘 맞았기 때문에 그녀를 본다면 스트레스가 완벽하게 해소될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제겐 한 달이라는 휴가가 있었고 한국인 친구는 일정상 마지막 2주 동안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첫 2주는 중국, 마지막 2주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매사에 여유롭고 불만도 거의 없다고 들어서 프랑스와는 달리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저는 왜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보고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평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그마한 관광지에도 엄청난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딜 가나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줄을 서고 있더군요. 바로 정식 줄은 하나인데 양옆으로 두 개의 줄이 더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이 두 개의 줄은 가운데의 정식 줄로 새치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서 있던 줄이었어요. 21세기에 새치기를 위해 줄을 서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새치기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고 새치기를 당한 중국인 역시 전혀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마 새치기를 당한 중국인 역시 애초에 새치기를 통해 줄에 입성했으므로 자신이 자리를 뺏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죠. 결국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통해 줄을 섬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줄을 똑바로 서는 저 같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줄을 섰음에도 오히려 처음 줄을 섰을 때보다 뒤로 밀려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고 결국 화가 폭발해서 제 앞으로 새치기를 시도하는 중국인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당신 왜 새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입은 명품 옷들을 보니 당신은 꽤나 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고 영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줄을 서는 것만큼은 교육받지 못한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자 이 중국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끼어들기로 줄을 서는 게 당연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뺏겼다면 그건 뺏긴 사람의 잘못인 거죠. 여기에 당신처럼 새치기를 당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중국에서 줄은 뺏고 뺏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왜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이 중국인은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줄 맨 앞을 보세요. 저기서 껴안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본 사이입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이유는 새치기를 할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한 것이죠. 당신이 정새치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끝마친 이 중국인은 갑자기 저를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글을 밀쳤고 근처에 있던 공한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공한은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번역기 앱을 사용해야 했는데 공한은 제 말을 이해하고도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말라며 저를 무시했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태도에 정말 질려버렸고 이 나라의 학을 떼며 즉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날 수 없어서 한국에서 혼자 적응해야 했지만 중국을 한번 경험해본 제게 그러한 요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첫날에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일어나자마자 롯데월드라는 한국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죠. 친구는 오전 7시에서 9시는 한국의 출근시간이고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는 정말 혼잡함의 끝을 보여주니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기롭게도 이 시간대에 버스를 타고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줄은 그렇게 길지도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줄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줄이 토막 난 것처럼 띄엄띄엄 있었기 때문인데 저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몰랐고 그저 한국인들은 각기 다른 버스마다 구분해서 줄을 서는구나 싶어서 그냥 맨 앞 토막 줄에 서서 바로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은 걸로 보아 제가 줄을 맞게 섰다고 생각했죠. 롯데월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줄이 길기로 악명이 높던 롯데월드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곳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처럼 줄을 선 무리의 뒤가 텅 비어 있었고 한참 뒤에 또 다른 줄이 나타나는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버스 정류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렸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맨 앞 무리의 줄에 서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별로 대기하지 않고도 그날 하루 종일 롯데월드의 거의 모든 놀이기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근 2주 동안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친구를 보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는 저를 환대해줬고 저희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관광지로 향했죠. 이곳은 정말 아름다웠고 저는 이 마을에 완전히 반했어요. 이곳은 굉장한 관광명소인지 한국인들 또한 줄을 서가면서까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사진을 남기고 싶었고 친구와 줄을 서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에도 선두에 있는 토막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더라고요. 엘레나 중국에 다녀오더니 그들처럼 변해버린 거야?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 줄이 맞을 텐데? 나는 지금껏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줄을 서왔거든. 아마 우리 뒤에 있는 토막줄은 다른 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는 줄일 거야. 제 말을 들은 그녀는 몹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폭소를 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레나 이분들은 길을 막아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줄을 띄어서 선 거야. 네가 그동안 봤던 줄 또한 간격을 두지 않고 줄을 서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줄은 이곳이 아니라 맨 마지막 무리의 맨 마지막 사람의 뒤인 거야.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한국에서 한 행동들이 전부 새치기였다면 저는 그렇게나 혐오했던 중국인들과 똑같아지는 꼴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희 뒤에 있던 한국인 무리 또한 자신들은 괜찮으니 그냥 줄을 서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용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줄을 관리하는 직원도 없는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줄을 띄엄띄엄 선다는 건 믿기 힘들어. 그리고 유럽에서 새치기를 하면 곧장 욕을 얻어먹거나 주먹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새치기를 했다면 왜 한국인들은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우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기라도 했다는 거야? 프랑스인으로서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자 친구는 별걸 다 묻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네가 고의로 새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무한을 주지 않기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한 거야. 물론 우리 한국인들도 다른 사람 때문에 줄을 더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도지. 그리고 그게 타당한 이유라면 한국인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건 너를 위해 선뜻 기다려주는 거야. 저는 너무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2주 동안 많은 한국인들의 호의를 받았었고 한국인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아름다운 친절을 베풀어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유럽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건 말건 일단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함으로 아무리 줄이 길어지더라도 그냥 일렬로 줄을 서곤 합니다. 그 덕분에 길이 겹쳐 싸움이 난다거나 혼잡한 줄 때문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득 없이 남을 배려해준다는 건 저희에겐 다소 이상한 문화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토막주를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남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건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의 이런 선진적인 문화를 경험한 저는 프랑스의 예민하고 배려 없는 문화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이어받아서 프랑스에도 기적이 보일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현재 저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인들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면 제 앞으로 오게 한다거나 통행에 방해될 것 같으면 한국인들처럼 간격을 띄워서 줄을 서고 있죠.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제 앞에 오므로써 자신이 기다려야 할 줄이 늘어났다며 저보고 맨 뒤로 가라는 프랑스인들과 간격을 띄운 저를 무시하고 제 앞줄로 향하는 프랑스인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의외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아직 프랑스가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저부터 행동한다면 프랑스도 한국처럼 사랑이 가득한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없이는 이런 한국식 줄서기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만의 줄서기를 본 적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남이더라도 기꺼이 배려해주는 한국의 문화가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